네가 한번 해봐 정말 사랑해 어머나 이제야 노래가 빛을 발하는 순간 조용히 해 아니 우린 화음 넣은 건데 코러스 사랑해 사랑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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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야 잘 들어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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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 사람 숟가락으로는 달달한 목소리가 많은데 보통은 그러니까 하는 반응을 울리면 저 상일씨 노래는 후배만 하는 걸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상일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어머나 하다하다 이제는 화장실에서까지 연습을 남편이 저렇게 축가 만드는 거에만 빠져있어서 서운하진 않으세요? 많이 서운하죠 그냥 축가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막 쏠려서 다른 거는 이렇게 잘 몰라요 어디 놀러가도 엄마랑 소리랑 저랑 놀러가고 남편의 유별난 축가 사랑해 가족 앨범에서 가장의 모습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그러다보니 딸이 아빠와 내외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외면하는 딸에게 내심 미안한 아빠가 야심차게 꺼내든 건 제 딸님이 많이 무누누라져서 노래로나마 소리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딸이겠다 걱정하지마 니가 받았던 새빼돈들은 고이 잘 모셔놨어 절대 안 쓸게 시집갈 때 다 줄게 그런데 어째 소리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노래를 하건 말건 모르쇠로 일관 아빠 나이 생각해서 말하면서 둘러시집가 축가는 아빠가 해줄게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제 진짜 목표는 저희 딸내미 소리 결혼할 때 축가 만들어 불러주는 거거든요 딸의 외면에도 굴하지 않는 아빠의 축가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런 마음이 놀아줄게 예전에 와이프랑 처음 사귀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지고 눈 실명될 뻔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연애한지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 큰 사고로 1년 동안 병상에 있는 상일씨를 간호했던 아내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사람만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한 곡뿐인 노래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서 살면서 항상 미안할 때죠 그래도 그날을 사랑한다 아내를 위한 축가가 상일씨의 처녀작이었다 그 노래를 딱 만들어서 주는데 연애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고 미안했던 내용도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죠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?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 노래를 먼저 불러준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안되죠 지금은 안되고 그래도 추억을 곱씹는 이 시간이 마냥 소중한 부부다 드디어 아 아